자, 오늘 이렇게 삼겹살 곱창 전골을 먹으러 왔는데요. 자, 곱창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꽉 찼어요, 꽉 찼어. 이야, 이게 참, 먹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이방 가득 이 곱창의 내음내가, 아, 내음이 기가 막힙니다, 진짜. 좋죠, 맛집에 맛집. 곱창 안에 곱이 얼마나 들었는지 얘기를 해줘야지. 일해서 100가지라면, 105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곱이. 다음은 삼겹살 먹겠습니다, 삼겹살. 보여주세요, 이렇게 시그니처 딱 해서 보여줘야죠. 삼겹살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러분들. 먹어보겠습니다. 삼겹살 중에 최고로 맛있습니다, 최고로. 이야, 16년 살면서 이게 이런 음식 못 먹어봤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딘데요, 여기가? 여기 어디에? 여기 원래는 회전 뽕나무지. 꽁나무지입니다, 꽁나무지.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여기가? 이게 아마 조치원은 여기 연수하면? 응. 인가? 아마 그쪽에 있는데, 여러분 한번 네이버를 검색해 주시고, 찾아오시면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야. 진짜 넣었어, 진짜 넣었어. 밑반차님도 여기, 이야. 밑반차 소개해 주세요, 밑반차. 일단 이거는, 아마도 이게 오이무침입니다, 오이무침. 여기는 김치. 직접 담고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기 마늘 좀. 이게 진짜 맛있는 거거든요, 진짜. 라큐입니다, 라큐. 라큐야? 아, 라큐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이야, 과일살. 이거는 진짜. 이야, 이거를 라큐라고 얘기하냐. 어떻게 한국 사람이. 마늘 좀. 그냥 마늘 좀이죠. 와, 대단하다, 진짜. 김오진 너무한다, 진짜. 누가 보면 뭐, 일본에서 뭐, 초밥만 먹고 온 사람인 줄 알겠다. 야, 참. 이야, 진짜 말이 안 나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아, 이참에 딱. 우리 예성이의 또, 마평을 한번 들어야지. 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것도 소개해 줘야지. 어, 이것도 서비스로 나옵니다. 여기 오시면, 서비스도 받아가실 수 있어요. 야, 받아서 어딜 가요? 고국밥이에요, 고국밥, 진짜. 이게 뭔데요? 이게 아무래도, 쌀밥은 아니고, 약간 건강에 좋은, 영양밥 같습니다, 영양밥. 찰밥이래요, 찰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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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찰밥이 이게, 이 찰밥이. 이 찰밥이. 야, 이거 장난 아니야, 진짜. 이 찰밥은 원래, 우리 삼계탕이라든지, 오리백수, 토종, 토종닭을 먹어야, 나오는 건데, 일부러 우리 사장님께서, 신경 써서 주시는 거예요. 진짜, 사장님. 진짜, 사장님. 찰밥은 어디? 이 김 싸가지고, 다 먹으면 맛있죠. 다 먹으면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여기 옆 테이블 한번 가볼까요? 여기 스님이 오셨네요. 하하하하하하. 스님이, 아기 동자를 거쳐서, 나이 16살까지, 여기 절에 계시다가, 오늘, 응? 하산하신 것 같은데? 네. 응. 야, 여기는 비주얼이 더 좋네, 색깔이. 맞습니다. 사장님이 워낙 아리따우시니까, 음식도 맞춰서.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야, 여기다만 놓지 말고, 옆에 애들 줘야지, 성현아. 야, 너만 먹어. 김도 갖다 놓고 그래. 응? 같이 나나 먹어. 나나 먹어, 나나 먹어. 나나 먹어. 나나 먹으라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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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진이는 먹기만 하네. 한 번 말을 안 하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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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아야, 여자친구한테 한마디 해야지. 아, 뭐,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어, 이름을 얘기해야지, 이름을. 설나. 이거 평생 남을 거야, 이거. 하하하하. 평생 남는다. 손아야, 다시 여자친구가, 누구 이름이 뭐야? 한소윤입니다. 한소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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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윤이 어디 학교죠? 네? 한소윤. 어디 학교죠? 세종교. 세종교. 세종교입니다. 세종교학교 3학년? 네. 결혼해야죠. 한소윤. 아, 됐습니다. 이거 세종교. 이거 연서 레슬링TV에 이거 평생 남습니다. 이거. 이거. 여자친구 또 없니? 우리? 준호. 어, 준호. 준호? 뭐 있어? 아, 어. 헤어진 좀 됐습니다. 헤어진 여자, 전 여자친구한테 한마디 하세요. 내가 바디 잘 못해줘서 미안하고 파이팅하자. 하하하하. 그래. 또 다시 재결합하면 되지. 하하하하. 우리 여기 여자친구 없나요, 여기는? 저 있습니다, 선생님. 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여자친구는 어집니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하시겠습니다. 자, 불 줄이세요. 어우, 아까운 이거 육수 다 쫄고 있어요. 아니,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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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 꺼야 돼, 꺼. 잠깐, 잠깐. 꺼야 돼. 하, 뻔한 멘트 쳐야 되잖아. 니들 먹고 있는 모습만 봐도 배부르다. 아, 감사합니다. 응. 나는 집에 가서 이쁜 딸과 와이프하고 밥을 먹어야지. 이 시대에 최고의 가정이십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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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찬호 한마디 해. 응. 어제 생일 축하해. 무슨, 야, 마평가를 하려니까. 어제 생일 축하하려고. 아, 한마디 하라고. 아, 알았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제 오늘 생일인데 어때? 친구들하고, 선배들하고 같이 식사하니까? 너무 기분 좋고, 이렇게 생일을 보내니까 너무 좋은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맛있는 것도 먹고 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원래 방학이었으면 집에서 식구들하고 밥 먹고 그냥 끝났겠지만, 그렇지? 응, 이런 게 또 단체생활이고 팀이야. 우리 연서레슬링TV의 먹방 우리 임성찬 또 마지막 멘트 하나 하세요? 선생님 지금 손을 계속 들고 있으니까 빨리 종료해야 될 것 같아. 여기 이름이 세정뽕나무집이구요. 네. 여기 삼겹살, 곱창전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메뉴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오셔서. 자, 저기 한번 딱 찍어서. 자, 여기 보시면은 한방삼계탕도 있구요. 다육도 굉장히 착합니다. 13,000원이면 이제 몸이 저절로 건강해지는 한방삼계탕도 있구요. 네.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메뉴도 있습니다. 다육도 굉장히 착하구요. 마지막 멘트는 뭐야? 마지막 멘트는 그 여기 그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만 둘러주세요. 한번만. 그럼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보여. 아유, 벗을 수도 없고. 잠깐만. 알았어. 형이 이거 짜놔줘. 자, 애성이 빠이빠이 하세요. 빠이빠이. 빠이빠이.